실력 있는 무당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이게 길이 넘어졌잖아. 이분 자체가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이 양반이 선택을 잘못했던 자기 인생에 꼬여버렸어. 왜냐면 이분 같은 거에 성주가 뒤집어지잖아. 사람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분이요? 이 영상은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엄청난 무릎밖에사가 나타났다. 이름도 필요없다. 생일도 필요없다. 얼굴만 보고도 점사가 나온다니. 3천명 단골의 엄청난 비결은 바로 귀신같은 봉수. 운 플러스가 네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백년에 한 번 나올 김포 본점이 되겠습니다. 본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네네. 세상은 논리적이지 않죠? 그렇죠. 논리적이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만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논리적이 아닌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이치나 어떤 사람들에게 맞는 그릇과 맞는 옷이 있거든. 네.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논리적도 안 되고 맞아요. 자기만의 그런 아직과 이런 고집을 갖고 가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하고도 조직 생활에 이것도 잘 융합이 안 되고. 맞습니다.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세상이 너무 변질이 됐어요. 너무 변질이 돼서 지금 젊은이들도 그렇고 나이가 먹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 맞습니다. 아픔들이 너무 많고 너무 되는 일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논리적도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그러고 무슨 말만 하면 싸우자고 담비고 죽이자고 담비고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야. 너무 안타까워 세상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되고 왜 이렇게 그냥 정이 없고 넉넉한 마음들이 없는지 정말 그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지금 넉넉하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자신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부지런해야 돼. 개울름 비면 안 돼. 맞습니다. 지금 부지런을 떠도 살까 말까야.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잘 거 자고 입을 거 입고 먹을 거 다 먹고 어디서 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농사를 짓고 해서 땅을 물려주는데 지금은 땅도 이제 물려줄 것도 없어요 지금은. 물려줄 것도 없고 이제 땅도 다 파헤쳐가지고 없어. 그거 이제 건물. 건물 잡아서 이제 건물로 넘겨주는데 또 세금도 많이 나가고 그냥 하니까 이것도 걱정이야. 세금은 미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니까 이 건물도 못 팔고 팔리지도 않고 너무 힘들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먹을 마치 먹고 편안하면 이제는 줄 거 주고 편안한 삶을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이걸 짓고 있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와 닿는 거는 일단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아 그럼요.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네. 일단 최선을 다하고 나서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이런 정말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남자분이시고요. 정 씨예요. 네. 78년생이네요. 3월 15일 생입니다. 이분이 초년에는 초년에도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살았어. 네. 맞아요. 받을 복이 있고 쓸 복이 있기 때문에 먹을 복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았단 말이야. 네. 30대 중반이 지나고 40대 초반이 들면서. 네. 이분 자체가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맞아요. 이 한밤이 선택을 잘못했던. 맞아요. 간에 이분이 자기 인생에 꼬여버렸어. 꼬여버렸어 이분이. 그래서 좀 안타까워. 왜?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똑똑해요. 네. 맞아요.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네. 사람 자체가 인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인성도 좋단 말이야. 30대 중반이라고 38, 39이 지나면서. 네. 40대를 흘러가면서 이분의 사람의 선택이 잘못되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분은 꼬여나가고. 금전도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너무나 힘들게 지나가는 수준이란 말이야. 맞습니다. 진상 자체가 남보기만 좋았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워. 괴로워 지금. 아니 근데 왜 그때 38, 40살 때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사람을 선택해도 나하고 안 맞는 짝을 선택을 하게 돼. 맞어. 그런데 운이 좋을 때는 그냥 뭐 지나가다가도. 딱. 우연찮게 말했는데. 맞아요. 운이 좋을 때는 지나가다가도. 당연하죠. 인연이면 정말 기린대로 오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럼요. 지나가는 사람 운이 좋을 때는 지나가다가 박스 줬는데. 짐을 들여다 주고 해줬더니. 몇 천만원 줬다잖아. 고맙다고. 또 운이 안 좋을 때는 이 할머니. 응? 이 할머니 들어주다가 잘못돼서. 차에 뒤집어 까져가지고 내가 운명이 죽기도 하고. 아이고. 그러면 운이 그때 안 좋았던 거예요?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어? 운이 안 좋았지. 근데 지금 이분이 절대 이대로 죽지는 않아. 절대 죽을 수도 없고 안 죽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고비가 있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되고. 내년이 가면 뭔가가 지금 이분이. 뭐를 시작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야. 준비 중이에요? 어. 내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뭔가를 내가 다른 쪽으로 틀어버릴까. 아.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잘 될 것 같으세요? 있으면 내년 가면 좋은 일이 있어. 이 고비를 근데 잘 넘겨야 돼. 내가 훌륭 털고. 네. 다시 시작을 해서 내가 가느냐. 어. 이 시점만 잘 찾으면 이분이 다시 쓸 수가 있단 얘기지. 아. 근데 지금은 다 지쳤잖아. 돈도. 네. 마음도. 모든 게 다 지쳐있단 말이지. 어느 쪽으로 뻗어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지금 상황 자체가 우왕좌왕하고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단 말이야. 맞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있어 지금. 골머리가 깨져나간단 얘기지. 저희가 봤을 때도 이분. 진짜 좀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안 좋지. 정성적으로나 유체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지. 아파. 좀 아파 보이세요.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 성주가 뒤집어지잖아. 성주가 되죽거든. 네네. 그러니까 집안의 대들보란 말이야. 네네. 대들보가 거꾸로 서게 돼. 거꾸로 서면 어떻게 해야 돼. 집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도 병들어 몸도 병들어. 맞아요. 모든 금전도 그래. 내 하는 자체가 다. 네. 거꾸로 베키는 형세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어떻게 내가 거꾸로 성주가 뒤집어진 거를 어떻게 바로잡아서 내가 다시 한번 이걸 가느냐. 이 자체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있겠네요. 당연히. 지금. 성주가 거꾸로 베켰으니까. 아이고. 어. 사람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어? 이분이요? 왜? 성주가 거꾸로 베켰기 때문에. 어? 좀 소름 끼쳐서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정말 이거를 이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성주가 뒤집어져서 거꾸로 베켰잖아. 아이고. 그러니까 다. 네. 모든 게 다 끝이 끝장이 난단 말이야. 이분이 진짜 우리 본점센터 왔어요. 네. 어떻게 해결 방안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첫째는 마음가짐을 잘 잡아라. 첫 번째 마음가짐이요? 어. 내가 몸을 다스리면서 정신 세계를 잘 해야만이. 네.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죠. 선생님. 그리고 이게 다시 질문 드려보는데.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하고 귀신병 착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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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정신병인 거 좀 약간 정신적으로 허약한 거예요. 지금은요? 이 사람 그렇죠.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게 자체가 지금 정신병으로 지금 우울감과 조울감과 이런 게 막 다 밀려서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맞아요. 네. 네. 지금 어떤 상황에서 판단력도 안 쓰고. 맞아요.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음. 빛이 있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빛이 꺼져. 이쪽에 또 빛이 있어서 갈라 그러니까 빛이 또 꺼져.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가 돼. 음.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너무 지쳐버린단 말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넘어졌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또. 어? 이분이 지금 상황을 대변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뒤로 그냥 발랑 다 빠졌잖아. 돈점초 키고. 응. 선생님 만나면 진짜 잘 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요. 잘 될 수 있어요. 어. 명하고 돈하고 나고 바꾸느냐. 아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어? 아이고. 돈이 나가야지 아니면 또 명이 나가야지. 이 둘 중에 무조건 하나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돈이 나가면서 내 명을 어? 있는 거지. 어? 대수대명처럼? 그렇지. 아이고. 이 자체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금방 기분이 이랬다. 금방 나빴다. 네. 금방 막 짜증이 났다. 금방 막 확 떨어졌다. 이 기복이 심하단 말이지. 세상 사는 것도 재미도 없고. 맞아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막 이런 삶도 들고. 음.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가 문제야. 그렇죠. 그렇죠. 그냥 축 처져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이대로 죽을 것 같아. 네. 이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나는 다시 한 번 내가 어? 생로건을 갖고 기백을 갖고 하면. 9월 10월 되고 그러면. 조금 뭔가 가닥이 잡히면서. 내년 가면 좋은 일이 있다. 내년부터 이분의 운이 흐르면 괜찮아. 어. 내년 괜찮아. 앞으로 계속 쭉? 어. 내년부터 근데 잘해야 돼. 내년부터 2, 3년은 운이 괜찮다 해도. 네네. 또 2, 3년 지나서. 또 사람 때문에 또 힘들 사항이 벌려져. 아이고. 네. 그때 가서 또 잘. 사람으로 인해서 잘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또 고비가 또 있다. 이분은 참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그렇지. 본인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 따라서. 어. 열정도 좋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굉장했어요. 젊었을 때 열정도 좋고. 맞아요. 이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응원받고 힘 얻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 시기가 있었어. 진짜예요. 운이 안 좋은 시기에 그렇게 된 거야. 아이고. 내 운이 어떤지. 뭘 시작해도 되는지. 사람을 선택해도 되는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조언을 얻는 거란 말이야. 맞습니다. 근데 자기 잘난 바지 살다 보니까 꺾어주고 나서. 나중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찾아와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살려주세요. 엠병을 바닥으로 줬는데 뭘 살려줘. 다 죽고 나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저번에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일 잘될 때. 그때가 제일. 그때 와서 상담받고. 그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잘될 때 더 잘되라고 빌어야 되고. 맞습니다. 이 재물이 빠지지 않게 잘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닥치고 뭐. 10원도 없고. 신입물장 걸렸는데 뭘 어떻게 살려줘. 맞습니다. 그렇잖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분 누구시냐면요. 우리 개그맨 정현동 씨예요. 모르겠어요. 정현동 씨가. 근데 이분 진짜 지금 상황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옛날에 무한도전으로 정말 히트를 찍었던 분이신데. 아마 38, 40살 때. 그 무한도전이 끝나고 나섰던 이분이 진짜 운의 흐름이. 저에게 봤을 때 하락세를 타고 있고. 아 그래요. 지금은 이 몸하고 마음적으로 진짜 약간 좀 아파 보이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 힘들 수밖에 없어요. 방송은 나오시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 어디 그냥 좋은 바닷가를 가든지. 산속에 가서 편안하게 즐기고 싶어. 그리고 이분이 되게 똑똑하신 분인 게. 그치. 개그맨 하기 전에 삼성전자도 다니셨던 분이세요. 똑똑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젊었을 때도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았어. 일단 아까 뭐 선생님께서 막 이 사람 자라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조심스럽게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런 일은 진짜 안 생겨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진짜 이분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선생님 말씀처럼 마음가짐을 좀 파이팅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주만 이제 바로 잡아서. 네. 마음만 마음 다짐만 이제 잘하고. 네. 다시 옛날에 마음이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dramatic later. 둘. 셋. 둘. 네네.